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인천지역의 자체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로 영웅도가 결정되자 옹진군의회가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옹진군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겪는 영웅도를 혐오시설인 매립지 후보지로 지정한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천해섬 영웅도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환경피해 등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했고 상호불신으로 분열되기도 했다며 또 다른 혐오시설이 조성되면 환경파괴는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체 매립지 조성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여부라며 영웅도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옹진군의회는 영웅도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